제가 1차전이 끝나고도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속도전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게 속도전으로 이길 수 없는 경기고 기술로 이겨야 되고 안으로 파고들면서 이겨야 되는 경기다 오늘 결국 골대 맞춘 거 보세요 다 중거리 슈팅 혹은 오른쪽에서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패스해가지고 썰어간 플레이 혹은 왼쪽에서 은바페가 썰거나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 인스윙어 크로스였어요 정발 크로스가 아니라 반대발 크로스 올라오는 것들을 도르트문트가 맞기 힘들어 했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경기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골대를 4강전에서 6번을 맞췄어요 경기력이 어땠다 플레이가 어땠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교체는 오늘은 솔직히 많이 아쉬웠어요 아까 아르콜라를 투입할 때 아센시오를 넣을 때 그때 이강인이 같이 들어갔어야만 했어요 에메리를 그때까지 왜 남겨놓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진짜 이게 여러분들 에메리가 수비적인 요소 때문에 뛰잖아 근데 상대는 벌써 65분에 줄래 넣고 막 다 두면서 수비 전환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백5로 전환을 가져갔어 그럼 상대가 백5로 전환을 가져간 그 시점에서 왜 에메리카드를 계속 놔두냐는 거지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였어요 거기다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데이엠이 없어 산초 없어 공격적인 선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카운터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면 이거는 2대0이 된 시점에서 방패 다 빼고 칼 집어넣어서 이거는 싸워야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베랄드 같은 선수를 빼버리고 스쿠리나이트를 넣어가지고 경합이라도 한다든가 올인을 해야지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올인을 했어야지 근데 좀 아쉽네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은 진짜 좀 아쉬웠던 교체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경기가 별로였냐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뭐 도르트문트가 약팀도 아니고 도르트문트가 준비를 잘 했어요 얘네가 가져 나온 전술이 있었고 그거의 맞대응에 대한 압박을 가져 나왔죠 누누멘데슬도 올리고 파비양을 내리면서 변형 백3를 만들면서 빌드업 체계를 가져갔고 그러면서 진짜 양팀의 서로의 수성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수성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제가 1차전이 끝나고도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속도전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게 속도전으로 이길 수 없는 경기고 기술로 이겨야 되고 안으로 파고들면서 이겨야 되는 경기다 오늘 결국 골대에 맞춘 거 보세요 다 중거리 슈팅 혹은 오른쪽에서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패스해가지고 썰어간 플레이 혹은 왼쪽에서 은바페가 썰거나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 인스윙어 크로스였어요 정발 크로스가 아니라 반대발 크로스 올라오는 것들을 도르트문트가 맞기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르트문트의 약점은 명확히 있었거든요 도르트문트가 1차전에서 보여준 약점을 명확히 나왔는데 저는 그거를 엔리케가 공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엔리케가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잘하는 게 있어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 근데 상대가 잘하는 걸 죽이면 얘네 플레이가 안 나오니까 우리 게 더 잘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상대가 잘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잘하는 걸 해서 여기서 그냥 죽여버리면 어차피 얘네가 잘하는 애가 잘할 수 없다 이 선택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애초에 공격적인 선택을 해서 아데이 에미가 카운터텍을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근데 거기서 엔리케는 후자를 선택한 거죠 아데이 에미에 대한 무서움 산초에 대한 무서움을 생각해서 에메리를 기용했고 그 에메리는 통하지 않았다 근데 또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플레시지가 크게 못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경기가 도로토물도가 저렇게 내려앉았기 때문에 당연히 뚫기가 어렵긴 하죠 그리고 뭐 얘네 수비수들이 뭐 완압 더 바틀도 아니고 얘네 수비수들로 말하자면 뭐 슐루토백이랑 후메스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줄레까지 들어왔어요 수비가 딴딴해요 근데 골대를 6개 맞췄는데 뭐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한 경기 치면 병장되고 명장해서 한 경기 이기면 병장해서 명장되는 시대는 제발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첫 시즌에 4강까지 올라왔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고 이번 시즌 시작할 때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PSG가 예전 PSG 같지 않다 지금 PSG 스쿼드 보면 이거는 죽음의 조에서부터 떨어질 스쿼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 스쿼드를 데리고 4강까지 바르소노나 같은 팀들이 꺾으면서 온 게 PSG예요 그래서 무슨 뭐 갑자기 엔리케가 병장이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강인이 그냥 아센시오랑 카르콜라 들어오는 타이밍만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그냥 딱 그거였어요 더 막 뭐 없어요 막 더 아쉬운 건 없고 그냥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으면 엔리케는 B를 선택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B를 선택을 해서 아데이 에미의 폭발적인 거는 막았지만 그만큼 본인들의 공정력도 떨어졌던 거고 근데 오늘 이제 이강인과 에메리가 달랐던 점이 뭐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있었어요 이강인은 공이 들어오면 간결하게 잡고 줘버려 공이 들어오면 잡고 줘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수비 지역에서 뭔가 이 타이밍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혹은 상대가 공격을 나갔다 돌아오면서 복귀할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에메리 같은 경우에는 잡고 잡고 한번 둘러보고 주고 둘러보고 주고 이렇게 해보려니까 템포가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이 들어오고 나서 더 많은 기회가 나왔던 거는 물론 도르트문트가 그냥 내려앉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본인들이 오늘 원정에 와서도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이 경기는 우리가 내려앉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공격이 된 것도 있지만 에메리와 이강인의 차이점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냥 패스 주고받는 거 훨씬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 이강인이 그 아까 마르키노스를 보고 올렸던 크로스는 미친 크로스긴 했어요 이강인은 본인 오늘 들어와서 솔직히 시즌 몇 분 뛰었지만 할 거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죠 그래도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시즌이었고 뭐 챔스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PSG가 결승에 올라갈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뭐 6골대와 함께 이제 득점이 일어나지 않았고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간절하게 수비했고 이강인도 챔스 4강 데뷔를 했다는 거예요 첫 시즌에 저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강인도 오늘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챔스에서 데뷔를 못하는 건데 오늘 결국 10몇 분이라도 뛰면서 이 챔스 4강에서 좌절해보는 맛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자극체가 되지 않을까 이강인한테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은바페 이제 이게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은바페는 실망을 했을 거고 이 팀을 이제 떠나고 싶어 하는 게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은바페와 이강인이 가시띠는 마지막 경기이지 않았을까 아 쿠프대 프랑스는 뛰겠구나 은바페가 근데 이제 남은 리그 한 경기들은 아마 은바페 없이 준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경기에서는 아마 은바페 없이 이제 조합자기를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냥 제일 아쉬웠던 거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아들내미가 꼴대 앞에서 꼴대 맞추고 튕겨나온 거 자기 배 맞아가지고 아파한 거 여기가 게임 포인트였어요 엠메리가 슈팅하고 꼴대 맞고 튕겨나온 거 자기 배 맞고 배 잡는 거 아 그게 그냥 결정적 포인트였어요 오늘 그것만 안 일어났더라면 거기서 꼴만 들어갔더라면 PSG가 이러면서 날라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아들내미가 꼴대 맞춰버리네 근데 뭐 뭐라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 꼴대를 6번 맞췄는데 뭐 어쩌겠어요 축구가 이래서 운이 중요한 거예요 맞잖아 여러분들 도르트문트는 오늘 슈팅을 7개 했고 PSG는 오늘 슈팅을 31개 했어요 7개에서 하나가 들어간 거고 31개 했는데 꼴대 존나게 맞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경기력이 안 잤더라고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슈팅 31개 했어요 여러분들 이강인을 뭐 안 쓴 건 아쉽지만 이강인은 안 썼다고 명장을 병장은 만들지 맙시다 우리 생각해보세요 슈팅 일단 엑시값이 3.22였어요 그러니까 못 넣은 거야 그냥 엑시값 3.22에 점율 67%에 슈팅 31개 근데 오늘 아쉬웠던 건 덴벨레가 본인의 소속팀이었던 바르셀로나에게는 매운맛을 보여줬는데 와 이게 아데이엠이한테 완전히 막히면서 덴벨레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 이게 결국 PSG는 덴벨레가 막히면 답이 없어요 덴벨레가 막히니까 PSG가 답이 안 나오더라 진짜 아쉽다 아 결승 가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3,4회전 했으면 좋겠다 3,4회전 하면 안 돼? 아 진짜 아쉽네 꼴대 6개 맞췄다는 게 너무 아쉽다 하여튼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저녁 주간라이브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들 너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